오 좋다 희귀 금병석 럭키 금병석 바다 바다 카카 하아 음? 괄호시에게 숙박 명소 입장료 줘야지. 아이 참 크리트니 감사합니다. 전략가 싸다. 아유 피곤하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네. 카악 써봤자. 카악 독. 아유. 탑은 카악 독입니다. 이 코스트 25대. 이 코스트 25대. 저주인형이 좋긴 좋아. 다리 걸기. 표창까지. 근데 이렇게 해도 아이언클레드 대학살고 대학하네. 아이언클레드 대학살이 아닌 것일지라도?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일지. 그치. 아이언클레드 대학이. 아이언클레드 대학살이였다. 아이언클레드 대학살이. 아이언클레드 대학살이. 그치. 아이언클레드 대학살이. 무거운.. 조금.. 아깝긴 하네 이따걸.. 아유 구력이 있었어 이제 힘 쭉쭉 떨어진다 녹아내리날 갓갓독 하나 더 핏갓독 횟퉁어낸 거니까 굿 тан고로는 긴 거야 총이가 일을 한다 애가 순 벌칙발인데 강폭? 악몽? 강폭? 스냅거 어 예 핵이득 엘리트 가자 이렇게 된거 엘리트 가자 서주하나 좀 안 나오나? 게도도 쓸까? 아 코스트 왜 이래? 스네코가 확실히 좋긴 좋아 베신뜩 베신뜩 0코스트 아님 뭐? 저주인형 부적 시너지 야 왜 이렇게 세냐? 그리고 핸드는 또 왜 이래? 표창 한 번을 못 보네 야 뭐 버렸냐? 전략 가버렸어? 에너지 주네 그래도 졌어 너무 오깝다 저주인형의 종 나오면 집을 받아줘 이거 또 해도 안 될 것 같은데? 타거리 좀 더 낫긴 하네 근데 딜이 나오려나?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각각 덕분에 방어 공격력이 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좀 한참 남았네 이제 벌집 어우 끔찍해 지금도 히트하 강월만한거 있나? 다리걸게? 딜모트를 한 것 같은데? 히트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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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야 역시 갓경독 병번개 역시 갓경독 병번개 악몽이라도 할까? 히트하 히트하 저주인형 흙국부정나오고 부정나오는건 대체 왜 뭐하자는거야 대체 조화보적변 에너지 포션 돌진천적 내장해차 야 이거 세개 다 주면 안되냐 진짜 다 갖고 가고싶네 진짜 어떻게 이렇게 개꿀카드 세개 가져왔냐 아니 세개 다 꿀인데 아 난 진짜 히트하 퇴업장치랑 슬랙홀씨가 안걸리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직접 해보진 못했음 순서에 따라 다른가 지금 시작합니다. 주인이 죽었습니다. 저거 지는 게 너무 정상적인 지능인 것 같아. 아이고 아이고 시공 쏘아닝 감사합니다.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와 맹 아니 악몽 0코인데 뭐 복사지? 망단 돌려서 표창 채울까? 별로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은데 악몽은 0코인데 0코스트 카드가 안 나왔네. 저 방을 타격 빼고 그냥 악몽 쓰지 말자.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냥 악몽이예요. 자막에 적 인턱이 다새로 안audor tell him 잘 지내줘요. 일단은 정상의 스네쿠 덕분에 좀 쎄긴 쎈데 그래도 아직 보살한게 너무 많다 능지가 낫겠죠 아니면 독바 벌집 능지랑 독바 중에 하나 넣어도 될 것 같은데 독바 할까? 강화 안해도 되니까 능지는 강화 찍어줘야 되는데 저거 안 넣나? 저 탐플리너 나 탐플리너 시폭 신경독도 좋고 나 탐플리너 시폭 신경독 보스도 카카 나 탐플리너 나 탐플리너 시폭 신경독 나 탐플리너 시폭 신경독 총매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네요 꼬챙이 넣으면 표창 보기 편하긴 한데 저행을 다가플리는 강화 캐틀벨 각인가 운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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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안 돼지 못해 산막에서 캐틀벨 먹고 삼스텍 쌓기 삼스텍 음... 가자 누구인가 누가 정밀 소리를 내었어 누가 정밀 소리를 내었어 쓰레기 카드만 자꾸 나오는데 얘는 충분히 잡겠어요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200시간 스네코의 코스트 유밀 하나 있는게 훨씬 낫죠 60팀 60팀 못 잡나? 잡네 잡고 나네 차 세트 갓잼 60팀 영깃 진짜 일 많이 한다 영깃 imp 영깃 힐리앙 대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카카 다 거의 돌아왔다 톡톡톡 천천천적 아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카드가 잘 나오긴 했는데 압축이 하나 또 안 돼 있어 압축만 좀 더 잘돼 있으면은 갓댁인데 카카 세트 그리고 보스도 크라카 그리고 보스도 크라카 세트 그 eines 아 으 으 으 으 아 방금 표창 볼 수 있었구나 아니다 아 아 아 으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코스튬을 하나만 있었어도 훨씬 편했을텐데. 수금. 가자. 악몽 타걸이 났겠죠. 일단 살아야 할거 아니야. 일단 살아야 할거 아니야. 도넛 빨리 잡고 힘. 힘. 힘 오르는 것만 막으면. 할만하겠지. 파우더 얼마 없는 능인데. 까마귀가 오히려 더 힘들었네. 깨알탐손. 깨알탐손. 부적득. 깨알탐손. 러시아. 나 지겠는데 이거? 나 무검이나 하실런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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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.. 어... 아 이걸 억지로 이뎀을 더 받네 어 표리검이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코스트 왜이래 내가 죽는다고요 아니 코스트 왜이래 카카 털을 집을 게 아니었나? 패배의 원인은 카카 털인가? 돈돈딱댐